어? 혹시 4배율 이상 있어요? 여기요. 아유 감사합니다. 혹시 필요할까 봐 챙겨봤어요. 아 이런.. 아 이러면 또 가슴 좀 설레지는데? 크리스마스 전에 또 이렇게.. 안녕하세요? 님 님 안녕하세요? 네 여보세요? 저 여보 아니고요. 들리세요? 예 들리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네요. 아우드에 배우 좀 잘하세요? 저요? 예. 아 너무 자신있으신데? 말씀하시는게? 진짜 못하는건데? 그냥 한 명 잡고 죽는 정도였고.. 아이.. 그럼 두 명 잡고 가는걸로 하자. 목표 달성해봅시다. 네.. 자신감 넘치시.. 자신감 빼면은 시체밖에 없는 사람이다. 팀.. 세 팀 있는거 같은데? 예 세 팀이에요. 제가 이렇게 관망하면서 내려가는 이유가 몇 팀 내려온지 확인하려고. 네.. 감사합니다. 하나 컷. 보셨죠? 자신감 넘치면 이렇게 잘하는거? 그래서 샷 건드려줍니다. 자비도 없이 죽여버리지. 어 한 놈 온다. 하나 둘 셋. 뒤로 오나? 여기 있다. 땅! 아 죽였어요. 오케이 2킬. 나이스. 여유롭네요. 여유롭. 아 그럼요. 제 밑에 두 명. 뭐 고전하고 있어요? 불컷. 아 기가 막힌데? 우리 드림팀 아닙니까? 이 정도면은? 어? 혹시 4배율 이상 있어요? 여기요. 아 감사합니다. 혹시 필요할까 봐 챙겨봤어요. 아 이런.. 아 이러면 또.. 가장 설레지는데? 크리스마스 전에 또 이렇게.. 썸 만드나? AR 소음기 보이면 혹시 좀 주워주세요. 네.. 저도 필요한데 드릴게요. 제가 한 번 또 주워 볼게요. 크리스마스 품품비니 드릴까요? 괜찮아요. 그 잔만 커져서 다 보인다는.. 이거 하나만 있으면 탑10 가면 이제.. 아 저 이렇게 모자 하면서 못 건들 것 같은데.. 뭐 있네.. 어이구 어디?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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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! 일로와! 아! 누구야? 아 개빡. 바로 위에 있어요. 바로 위에. 이쪽? 아.. 아 핑 찍어드리겠습니다. 어휴 어디? 어디? 아이씨. 아 마스 꼬였어. 아 개빡신 이 새끼. 수고하셨어. 아이 수고하셨어요.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. 네.. 아 방금 솔직히 진짜 개잘했다. 방금 진짜 쿨하게 두 명 딱 눕히고 에이 클리였습니다. 이쪽 앉으니까 오세요. 아 진짜 멋있었다. 대박. 개그하면서 진짜 이토록 멋있었던 거? 이쁘게 오르떨까지.. 유기계의 buen.. 히히.. 베이킹.. 넙.. 음식.. 히히.. 벽 세게.. ,,.. 또.. 말.. 음.. 네.. 어머.. 시청.. 아까..